실험 완료 데님의 네덕에 푹 빠져있다는 데님 리폼 마니아를 찾아간 스타일보고원 S 마니아 검증을 위한 첫 번째 미션은 올봄 최강 대세 디스트로이드 데님 포크랑 커터칼만 있으면 끝나요 과감하게 찢어주세요 크게 포인트를 줄 것은 손으로 과감히 찢고 포인트를 줄 부분은 커터칼이 제격 포크로 흰 실이 자연스럽게 보일 때까지 긁으면 빈티지한 느낌이 물씬 나는 디스트로이드 데님 완성 평범한 핏의 데님이 올봄 최신 유행하는 디자인으로 변신했다 좀 밋밋한 감이 없지 않았고 유행이 좀 지나간 듯한 느낌인데 카라와 포켓 부분에 장식을 박아 조금은 화려함을 살려준 뒤 아크릴 물감으로 빈티지한 느낌을 더하면 과감하게 유행 지난 재킷이 세상에 단 한 불밖에 없는 데님 재킷으로 다시 태어났다 데님을 자주 입고 세탁을 많이 하다 보면 색이 많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꽃소금이랑 염색제라고 드럼 세탁기만 있으면 쉽게 염색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미션은 물빠진 데님 복원하기 어렵고 힘든 과정 없이 드럼 세탁기로 쉽고 간편하게 염색할 수 있다 짠 오 진하게 물빠진 스커트가 처음 샀던 그 컬러로 다시 태어났다 뜨란 기술이 없이 청바지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당신을 진정한 마니아로 인정합니다 다시 내 손으로 들어와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걸 보면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누구나 한 걸쯤은 갖고 있는 데님 유행을 쫓아가기보다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